하나, 둘, 셋, we are! 와!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에서 더 좋은 음악과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엑소의 다양한 모습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2 때가 기대되면요. 업스텝과 힙합의 콜라보레이션 댄스곡으로 네. 저희 엑소만의 강하고 섹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멋있는 곡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베이스가 키도 제일 크고 네. 머리를 짧게 깎아서 하하하하 네, 단순한.. 머리를 짧게 깎아서 단순한.. 아래처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리더 수호 형은 이렇게 리더이긴 하지만 되게 겁도 많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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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내에서 엄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하면 뭐 팀원들의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걸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아닐까 싶어요. 하하하하 외모가 그녀가 아니야 아, 외모가 그녀가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겁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하하하 점이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Andreas 배려 rug 시작!! 아우우우우우, 확!! 뭐가... ei 놀람 강조 능닐루 여 경험 Q. 아싸랑해 요! 민요! 아싸랑해 요! 우리는 민요! 민요! 아 왠지 저는 이... 지하철이 생각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거죠? 아직 안 한 거죠? 아 일췄이 보여서? 일췄이 보여서? 일췄이 보여서? 일췄이 보여서? 오토바이 3단 기어 변속이 있습니다. 일췄이 오는 거죠? 일췄이 오는 거죠? 일췄이 오는 거죠? 일췄이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저희가 패배하는거죠 아 멋있다 기여미 하겠습니다 아 땡겨 하나 둘 셋 넷 1박 2는 기여미 1박 2는 기여미 1박 2는 기여미 1박 2는 기여미 1박 2는 2박 2는 기여미 2박 3 through 아 아 야 야 아 아 1 아! 이미 이 야 때부터 진거 왠지 많이 올라가셨어!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막판 뒤집기 3점 게임 할까요? 무슨 사람들은? 13점 가세요. 우리가 마지막 게임 이기면 그냥 우리 민혁 팀 이긴 건 걸 가죠. 막판 뒤집기 판? 여기서 한 번 이겨도 되나요? 제발 이겨주세요. 게임이 지루해져고 있어요. 둘, 셋! 한숨이 나오네요. 이렇게 한숨이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당신 주말 사랑합니다. 이겼다! 당신의 주말 사랑합니다. 주말을 사랑합니다. 주말을 사랑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주말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주말로 인해서 지금 주말 역시 표정 정말 좋네요. 아, 고고했었어요. 아, 고고했었어요. 네, 다음 무대는 엑소의 늑대야 미녀입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